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마곡 구단지 청약을 뽑게 보겠습니다 이 단지 포인트가 전매제한인데요 전매제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입주 의미가 없어요 대단히 큰 혜택이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영상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칩채널 박미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곳이 마곡 엔벨리 구단지인데요 지금 구단지 분양가는 59가 5억 후반 84는 6억 중반입니다 바로 옆에 8단지가 있어요 8단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59가 9억 5천 84가 10억 7천 5백만 원이 실거래가로 찍혔어요 딱 봐도 4억이 싸죠 참고로 엔벨리라는 이름은 마곡지구 개발을 포괄하는 브랜드 네이밍이에요 엔벨리잖아요 엠이 마곡의 말을 뜻하고요 V는 벨리 그래서 골짜기를 뜻하는 곡 해서 마곡은 엔벨리다 이렇게 브랜드 네임을 줬다고 합니다 구단지는 5호선 마곡역하고 송정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9호선은 신방화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학군은 공항초랑 공항중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외에도 하의중 송정중 공항고 같은 곳들이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 학군은 그렇게 막 유명한 지역은 아니에요 지구 자체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평가로서 이 지역 학군이 대단히 우수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을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곡지구 관심이 좀 있으치다 이런 분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식물원,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LG사이언스파크, LG화학, 마곡 R&D캠퍼스, LG문화센터, 마곡나루 근린공항 등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지구와 가깝고 또 업무지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득이 높잖아요 지역이 점점 성장합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모두 가까워요 그래서 무역같이 해외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이 지역을 사업장으로 선호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배우 소요가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또 올라갑니다 제가 마곡을 여러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핸드폰으로 인터넷 안 했잖아요 요즘 다 인터넷 하잖아요 10년 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번 마곡 구단지가 로또단지다 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10년 동안 실거주 하시면서 차액을 좀 노리겠다 그거는 오케이 실거주 안 하고 어떻게든 막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버티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몸과 마음만 피곤하고 얻으시는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곡 구단지는 여기만의 매력이 있어요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냥 주택법에 의한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데 전매 제한은 10년이지만 입주하고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자산 제한 요건도 없습니다 최근에 과천 제이드자이 공공분양을 했잖아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고요 5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요 위반을 하면 주택 공급 해제 막말은 소유권을 뺏기는 거죠 나라 아는 겁니다 속된 말로 여기가 왜 주목받냐면 여기가 서울에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입니다 마곡지구라는 곳은 마곡동하고 가양동 사이에 있어요 대표 산업지구, 사이언스파크라든지 그런 곳들이 다 있어요 이 지역에서 5년 만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마곡지구 내에서 어쩌면 마지막 분양 물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 구역이라고 또 있는데 여기는 아직 분양 예정이 없어요 당첨 커트라인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5년만이에요 당첨컷이 얼마나 된다 이런 기준으로 사물만한 곳이 없어요 자료로 한번 뒤져보니까 2015년 8월에 공공분양 커트라인이 당시 8단지 59H 타입 당첨컷이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으로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2,240만원입니다 이거 이따가 자격 설명할 때 한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8단지 84타입은 1,620만원에서 1,680만원 사이였고요 11단지는 59타입이 1,570만원 그리고 12단지는 84타입이 1,580만원이었습니다 2,240만원이 아까 8단지 59H 타입 당첨컷이라 말씀드렸는데 2,240만원이면요 월 10만원씩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18년하고 8개월을 냈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업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6층 19개동 총 1529세대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962가구가 일반 분양이고요 나머지 512세대는 국민임대 그리고 55세대는 공공임대로 구성이 됩니다 시공사는 한신공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2단지는 계약한 다음에 입주까지 1년도 안 걸립니다 청약 일정은 3월 9일에 다자녀 신호부부 특별공급이 있고요 10일에는 노부모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있고 그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 각각 1순위, 2순위 청약에 순차적으로 있는데요 16일이면 아마 끝날 겁니다 우선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한 세대에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잡해 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1개 세대 내에서는 1개 주택에 1명만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3명인데 3명이나 1순위다 그래도 1명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을 할 시에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이거는 일반 분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자녀는 해당 건설 지역 50%, 나머지 시도가 50%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당첨자는 입주 때까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계약 체결 이후에라도 계약 해지가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위약금을 내야 돼요 위약금이 계약금 10%입니다 5억이라고 하면 5천만 원 날리는 거죠 무주택 기준이 있잖아요 주택을 소유 안 하기 개정된 법에 따라서 분양권 소유도 청약시장에서는 주택 소유로 봐요 그래서 분양권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당첨이 되시면 여러분이 계약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당첨 후에 5년 동안 재당첨이 안 됩니다 신중하게 넣으셔야 되는 거죠 입주는 2021년 2월 1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적용이 됩니다 승인이 아까 예전에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산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소득 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내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게 나오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요 국민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에 나오는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요 신혼부부 특공은 원래 100%인데 마곡 구단지는 120%로 완화 적용이 됩니다 공특법이 비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구원 수 산정인데요 가구원을 몇 명으로 보느냐 이거죠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을 합니다 그 외에 생애 최초라든지 노부모 부양, 유엔에는 태아는 인정 안 해요 제가 일반 부양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급 말씀드릴게요 마곡은 투기과열지구자, 청약과열지구입니다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으로 공급해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겁니다 자격을 말씀드릴게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청약통장 1순위여야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24회 납입 아시죠? 그리고 5년 이내에는 당첨 사실이 없어야 돼요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겠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총액이 많으면 됩니다 동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점은 추첨입니다 다자녀, 세자녀 이상이죠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50%고요 나머지 시도가 50%예요 이것도 말이 어렵죠 서울이 50%고 수도권이 50%라는 뜻입니다 마곡처럼 서울 거주자 100% 우선 공급 사업장에서는 유일하게 지역 우선 규칙을 깨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자녀 3명 이상이고요 무주택 세대여야 되고 청약통장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하셔야 됩니다 당첨자 선정은요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마을 속 좋은 거고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다 산정해서 100점 만점으로 뽑습니다 동점이 되잖아요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으신 분 그리고 공급 신청자 연령이 많은 순서로 당첨이 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공입니다 일반 분양처럼 청약통장 총 납입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노부모 부양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일반 분양 대비해서 당첨 커트라인 금액이 낮아지는 거예요 관련 조건을 맞추기가 일반보다 까다롭잖아요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총액이 좀 낮다 이런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65세 이상 집계 존속 3년 이상을 계속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주셔야 되고 부모님들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2년 이상 연구 24회 납부 아시죠? 당첨자 선정을 하는 기준이 나비 금액 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집니다 완전 점수와 똑같다? 그럼 또 추첨이에요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일반 분양 962가구인데 288가구가 신혼부부의 몫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같은 공공분양이더라도 공급 시기별로 신혼부부는 특공자격이 달라져요 구단지는 2010년 주택법에 근거해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돼요 청약주택 혹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6개월 이상 경과하셔야 되고 6개월 이상 납입하시면 됩니다 신혼특공 물량 75%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하셔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유리해지시는 거예요 임신, 아까 태아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입양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도 완전 똑같다 그럼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생애 최초 민간분양에는 없고요 공공분양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연예계로 치면 신인상 같은 거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100% 운에 의해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고자 한다 배우자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셔야 돼요 배우자 또한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주택이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신 적이 없으셔야 돼요 청약통장 1순위여야 되고요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해서 600원 이상 되셔야 됩니다 혼인 중이시거나 미혼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혹은 1년 이내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 해당이 됩니다 총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이 1순위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당첨자는요 추첨이에요 단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는 서울 월드컵 아시죠? 월드컵 경기장 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상암동에 경기장에 들어서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경기장은 날아갔고 신도시로 만든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대규모 택지지역이 서울에 이제 없어요 마지막 남은 알짜 개발부지다에서 관심이 되게 높았고요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9호선 강남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얘가 개통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청약이 좀 뽀개지셨나요? 앞에 찰스가 촬영 도와주고 계시는데 서 있느라고 힘드셨는지 이제는 앉아서 촬영하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까지 탈출 채널 박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